오늘 주시는 우리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며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새 언약의 십자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십자가 부흥의 첫째 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우리 특세 주제는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계셨던 그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 십자가와 연관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성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내일은 동일한 장소이긴 하지만 우리 세족식 그 다음에 수요일은 개세만에서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목요일은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이 맞으시는 그 장소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에 하루 전에 계셨던 그 장소를 우리가 하루씩 돌아가면서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과 십자가의 의미를 대세하게 보는 한 주를 여러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십자가의 더 깊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새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새언약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언약 이 새언약의 피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새언약이 뭐냐라고 하면 답변을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아는 것도 있을 텐데 새언약이라고 하면 잘 감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새언약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믿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새언약을 이단들이 그렇게 장난을 칩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 교리가 바로 새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언약을 모르면 또한 거기에 당하게 되어 있어요 새언약이 약속하는 것 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천지는 바로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거기 핵심 교류에 바로 새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새언약에 대한 이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여러분 새언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새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언약이 있고 첫 번째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언약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옛언약은 여러분들 아시는 겁니다 뭐냐면 모세로 인해서 주어진 언약이에요 신의 산에서 주어진 언약을 옛언약 혹은 모세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언약의 중재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이스라엘이었죠 이 옛언약의 조건은 뭐냐면요 이것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들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옛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계속 실패를 해요 계속 죄를 짓습니다 계속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많이 막기도 하고 징계를 받죠 구약은 내내 옛언약을 지켜내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가 바로 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언약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500년 지나면서도 새언약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오시더니 새언약 얘기를 500년 만에 예레미야 이후 500년 만에 새언약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 하시냐면 바로 6월절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원하셨대요 이 6월절을 의도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이 날을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 있었죠 그 상태에 있다가 정치적인 노예와 경제적인 노예 모든 것이 묶여 있었다가 이제 6월절 식사 이후에 이제는 구원을 하게 되는 그들의 전체를 다 거기서 건져낸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6월절을 일부러 택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때는 단지 노예 생활에서 건져낸 것이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노예에서 건진 것이라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정말 그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6월절을 내가 행할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악에서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는 새로운 6월절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피는 그냥 동물의 피였죠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진 6월절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나의 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6월절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죄사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새로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들은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죄가 사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피의 능력인 것이죠 새 언약이 체결이 될 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할 때 이때 이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언약이라는 성경의 신약 단어의 언약이라는 말과 유언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언약과 유언이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되죠?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유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효력을 발생할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 이제는 이 은혜가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죄사함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이 주는 은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나누고 오늘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새 언약이 가져오는 은혜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죄사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거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죄사함의 은혜를 완전히 누리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계속 그 과거에 지었던 죄책감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얽매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 지었던 죄가 계속 생각이 나고 나를 얽매이고 나로 알고는 계속 묻게 만듭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방탄하게 살다가 회개는 했지만 왠지 마음에 내 죄가 사야받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너무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해도 내가 낙태를 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여전히 내 마음가운데 죄책감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언약의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이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요 그런 비슷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 보면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바리세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향유를 들고 오더니 자기의 머리로 이렇게 씻는 것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되어있죠 죄를 지은 여자예요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마 찬여였거나 가늠했을 것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여자는 그런 죄를 지은 여자라고 다 알고 있는 그런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보십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왜 그 여인이 울며 눈물로 닦았을까요 분명히 그녀에게는 죄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과거에 있었을 거예요 그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감추어진 소위 과거사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녀들 그 과거사와 죄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너무나 괴롭고 자기가 분명한 죄를 지은 게 맞아요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그 용서를 받았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붓는 것이죠 근데 울면서 부어요 근데 여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우는 것과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인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옆에 바리세인이요 어떻게 보냐면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니냐 여전히 이 바리세인은 그 여인을 뭘로 보는 거예요? 죄인으로 봅니다 죄인이에요 아주 그냥 음탕한 죄인이라 이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이 두 명의 모습을 다 봅니다 울면서 자기에게 붓는 여인과 함께 그렇게 정주하며 바라보는 바리세인을 동시에 바라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먹음 7장 47절에 내가 너에게 너는 누구냐? 바리세인에게 말하죠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너 왜 그녀를 보면 정죄를 하냐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너가 뭔데 정죄를 하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녀의 죄는 이미 사해졌다 너가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모든 죄가 사라졌어 나는 기억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지만 그녀의 죄가 워낙 컸지만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야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은 거거든요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왜 여자에게 이 얘기를 하실까요? 이 여자는 분명 자신의 죄 삶이 너무 감격해서 지금 붓는 건데 왜 예수님이 너의 죄 삶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죄 삶을 받았다는 것은 알자면 여전히 내 마음과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 삶에 대한 확신도 있으면서도 뭔가 남아있는 말 어떤 죄책감 아니야 너의 죄 완전히 사라진 거야 완전히 사라진 거야 너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 어떤 정죄 아니야 너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졌어 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자백하고 주님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은 믿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회개는 이 죄 삶의 조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죄를 어떤 용서를 받지만 근거가 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바로 피 흘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 즉 삶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삶 받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조건이지만 우리가 죄 삶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근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고 이것이 새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죄사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8절에 주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이 여기고 여러분 불의하지 않은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를 극률이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 첫 언약, 무엇의 언약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 쇄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라 그것은 사라졌고 새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다시는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사함 완전한 죄사함이 새 언약이 여러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만천에서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이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 누가 우리를 참사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과거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들추게 했어요 마귀는 그렇게 하죠 마귀만이 참소를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의 안에 있는 자들은 새 언약의 피로말미야마 완전한 사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어로 알게 되고 이제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의학에서는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돌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져요 그게 십 개명이에요 그것이 구의학입니다 그 옛 언약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 법을 새겨줄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31장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미 예레미야가 말을 했다니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신의 산 언약, 모세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걸 지켜낼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의 신랑이야 했지만 계속 가늠하고 고멜처럼 다른 우상, 돈 섬기고 우상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냥 언약을 깬 것이지요 그런데 새 언약을 주겠대요 이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 뜻을 새겨줄 것이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루어하니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새겨져요? 그들의 속에 우리 마음에 두고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 이 지금 신랑 신부, 이 부부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너는 여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죄삼이 된 얘기가 여기도 나와요 죄삼만이 아니라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영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이제는 그 성령께서 주님을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그의 주의 법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질 수 있고 또한 그 성령으로 말면 이제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새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빌리퍼스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으로 말미야마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법으로 말미야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이죠 놀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요 패배주의에 빠져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살 수 없어 나는 실패해 나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이것을 다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도록 지혜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스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하죠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것은 이미 모든 능력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새 연약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완전한 재삼 두 번째 새 마음 새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이미 새겨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마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연약이 주시는 바로 은혜요 또한 약속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자매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대학교 시절 교회를 떠나 참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해요 청년 시절 방황을 하면서 참 많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나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지만 그 청년 시절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것은 이건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죄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잊혀지지 않고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이거 회개를 했지만 이거 완전한 죄삼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고 계속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배우자에게도 말 못할 그때 그 시절은 말도 못할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의 눌림이 그 죄책감 때문에 영적인 눌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누가 보면 7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동시에 그 과거사에 대한 어떤 정제와 그 마귀의 참소가 동시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회개를 하지만 마음의 자유함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가 너무나 이제 이것이 괴로우면 몸이 아파지더랍니다 몸이 아파서 알아 누우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계속 회개하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소위 성령 세례를 이분이 거기서 받게 돼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그 모든 죄를 다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다 주님 앞에 고해했을 때에 완전한 죄사함의 자유를 그때부터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 표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옥 같았던 시간에서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매일매일이 기적 같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과거의 그 시간들에 저를 붙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와 완전한 그 용서로 말미암아 과거의 그 죄책감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자를 사회시셨구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옥사님 많은 분들이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성도인들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거나 하지만 계속 진정 회개하지 못하고 또한 그 회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새 언약의 자유함 죄사함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다를 불러 모으시고 이제 난 새 언약의 피로 너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과거에는 그거로 말미암아 넘어서 실패했지만 이제는 실패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번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용서와 또한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까 그 누가복음 7장에 혹시 그 여인은 아닙니까 주님 너무나 주님의 그 최사함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바리세인의 정죄와 어떤 참소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시는 분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의 참소 때문일 수도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아 이 죄는 삼받지 못할 거야 내가 낙태를 했는데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새 언약의 피는요 완전한 죄사함과 죄책을 좌욕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것에 대해서 완전한 매듭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는 나를 정제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만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선언하고 믿으며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매듭을 지으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완전한 죄사함을 아버지 주님에 감사하며 이제는 진정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의 보혈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버지의 새 언약의 피로 발미암아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아버지 선언합니다 주여 가구에서 그 어떤 죄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머물려 있고 아욱 눌려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 여인처럼 장녀와 같이 살았던 차 그런 젊은 시절에 아버지 수많은 죄악으로 발미암아 씻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수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완전한 주의 삶과 은혜를 주여 이 새벽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로 발미암아 죄책으로 발미암아 아버지 없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완전한 그 죄다함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완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미암아 주여 그 자유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로 울며 그 삶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장녀조차도 주 예수 그룹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피로 발미암아 완전한 자수의 삶을 활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아버지 없는 간명을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새 언약에 주는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여러분들이 양심을 깨울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근심하거나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이유는요 말씀이 법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제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못 살아내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의 능력을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주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말씀도 주셨고 주의 뜻도 알게 해주셨고 살아낸 능력도 주셨사오니 이제는 죄를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옛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도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지어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날마다 죄를 이기고 날마다 날마다 마귀에게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세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정결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선아 목사 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깨워서 아버지 말씀을 순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깨우쳐 주시옵시고 근심할 때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주여 우리 안에 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주여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당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는 날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새 언약의 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새 언약의 범위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열방과 민족이고요 또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말씀에도 아까 읽었지만 어린아이들도 또한 어른들도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도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 마음에 바로 하나님 법이 새겨지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우리 오늘 기도했던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을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이 아버지의 하나님 뜻을 알고 정말 정결하게 자라났지 않았습니까 성소에서 정말 그렇게 자라났던 사무엘 그를 통하여서 나라를 바꾸셨는데 주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어린 시절부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이부터 어르신이 이르기까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들을 아버지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바라봅니다 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감사하며 주여 주거하며 할렐루야 아버지 백인의 마음이 당할 때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릎으로 나가게 하시오 우리 아버지 어린 아이들이 어린 삶은 주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고 알리고 하나님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며 저들의 아버지 회개를 아버지 할 때마다 주여 모든 죄가 사여주고 주에서 돌이키가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며 아버지 모든 축복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하며 주여 너들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며 아버지 너들의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오 너들의 주인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인 은혜가 주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이만 한 주간 십자가의 무게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더 누리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하나 믿으러 말미야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과 동행하는 이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야마 아버지 하나님의 순정하게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입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